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2023년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응원으로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 봅시다 2023년 강동 경희대병원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99년생 토끼띠 원무팀 조정윤입니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7년생 토끼띠 인사교육팀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갑심의조정팀 신지민입니다 2023년 주변 동료분들에게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도 잘 되고 교직원 개개인분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1975년생 토끼띠 치과병원 소속 강인구입니다 2023년은 더 활기찬 치과병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을 더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3년 토끼띠 택시병동 파트장 박성희입니다 2023년 한 해 기본에 충실한 한 해 그리고 모든 샘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63년 토끼띠 류마티스 내과 양영인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2023년도에는 더 활기차게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음력토끼띠 운영본부장 임종성입니다 토끼는 원래 귀가 크죠 귀가 큰 만큼 많이 듣고 서로 소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성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